삽목 일단 만들면 될 듯? 그렇죠! 어? 어?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해볼 것은 부부 노예 내기빵. 예. 노예빵이죠, 간단하게. 김계정과 김한혜가 3판 2선으로 오목을 둡니다. 그리고 여기서 지게 된 사람이 노예를 하게 되는 거죠. 저 좀 보실래요? 네. 왜 징그러워요? 너무 이렇게 작아요. 왜 제가 이렇게 작냐? 그것은? 짜잔!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 김계정이 소녀가 될 거예요. 근데 가슴만 보면 니가 나보다 큰데요? 붕뎅이들 입업된 거 봐. 테라포마스 성인 아니야, 이거? 근데 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? 여자 케이프 한 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그쪽도 그런 거 한 번 해보고 싶었잖아요. 맞아, 맞아. 자, 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 왼쪽이 하얀 돌 오른쪽이 검정 돌이고 3,3 안 됩니다. 3판 2선 승제. 그리고 이 맵이 또 특별한 게 이 앞에 보시면 큰 오목판이 또 하나 있는 뒤 김현현 씨 투입! 예, 예, 예. 이렇게 우리가 바둑돌을 놓게 되면 여기에 현황이 표시가 됩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! 고! 점프가 보자기. 선계, 가위. 안전계, 주먹. 그게?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이겼죠? 점프가 보자기. 뭐지? 보자기라며. 그랬나? 네. 우리 둘이 선계 보자기였지. 점프가 가위. 둘 다 기억 못했으니까 같이 해요. 여보 기억 안 나잖아. 아, 나는 기억나. 오케이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어떻게 깨냈어? 우전 완전 정확했거든요. 야, 내가 점프하고 1초. 자, 일단 합니다. 자, 하얀돌. 자, 어떤 식이냐. 이렇게 누르면은 하얀돌 뿅 하고 나와요. 집습니다. 이거 놓는 게 조금 빡세요. 놓는 게 이게 그냥 이렇게 놓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집어 던진단 말이야. 오오오. 뭐지? 멈춰! 아, 돌 좀 잘 놓읍시다. 너무 계시기만 해. 야, 돌 좀 잘 두세요. 이거 봐봐봐. 현황판 봐봐. 어차피 잘 놓니? 야, 너 잘 놓았다. 발로 못 가나, 이거? 이거 이렇게 잘못 놨을 때 이거 잘못 놓은 위치에다가 놓아야 되는 거 알죠? 오목룰이 그런 거 알지? 한 번 놓으면 끝. 바둑알 떨어뜨려도 이거 그러면은 그냥 버리는 거야. 거기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수정해서 놔야 돼. 잘못 놓으면, 오케이? 아, 그렇게 야박하다고? 아, 그러면은 앉아서 잘 놓으시든가. 왜 그래? 이거 발로는 안 밀어지죠? 네? 발로는 안 밀어지죠? 발로요? 어. 글쎄, 한 번 해볼게요, 이거는. 안 밀어지네요. 어, 통과 됐네. 아, 좋아요, 좋아요. 완전 대박이죠. 이런 수, 생각이나 했겠어요? 어, 니 수 좀 좋은데? 뭐라고? 중국이냐? 니 수 좀 좋은데? 이거 같은 경우는 길이 낫네요. 한 번, 탁. 여기거든요. 어, 방금 잘못 놨어? 아니, 아니요, 여기죠. 이거 움찔을 했다가 납다가 냅다 집었는데? 완전, 완전 아닌데? 빨리 하세요. 트집 잡지 마세요, 진짜. 아, 실력 중에 형편 없으신 분이 꼭 이렇게 트집 잡는다니까. 난 다 있어요. 여기지, 여기지. 자녀 길이를 막아버려야 돼. 어디 따라 이럴수러 쓰려고? 맞지, 맞지? 여기지? 그대로 갑니다. 아, 거기다 놓는다고? 네. 이렇게 내 진을 점점 채워가는 거거든. 하시죠, 돌덩어리 씨. 왜 진을 내가 싹 빼버린다고? 아, 헷갈려. 여기서 분명히 잘 못하는 거. 이게, 꽤 헷갈리지. 저기를 놓아. 하하하, 진짜 멍청해 보여. 아, 거기요? 아, 거기지? 여기지?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여기다, 여기다. 기다려, 못 돌려요? 아, 기다려, 기다려. 아, 기다려, 기다려. 아, 이 아저씨가. 에이, 돌 내려놔, 돌 내려놔. 좋은 말로 할 때 돌 내려놔. 아, 아까 어차, 쳐야되. 아, 내가 아까 화를 냈잖아.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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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. 아니, 원래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었어요? 자, 다음 게임 갑시다. 히이, 어허! 어허! 너 왜 바둑알 두 개 들고 있어. 하하하하. 싹 잤 땅. 헷갈려. 아, 저 구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. 사 목을 둔다. 어e, 뭐 어쩌라고요. 네, 수가 뻔히 보이네요, 정말. 뻔히 보이라고 하는 게 어느덩인데. 설마 또 사 목! 아니 어쩌라고요. 그 수가 뻔히 보이네요 정말. 뻔히 보이라고 하는 게 엉덩이인데. 설마 또 사목. 흔히 나지? 이야 줏대하나 인정한다 진짜 이 노인네. 이제부터 나의 맹렬한 공격이 시작된다. 하나도 안 쫄려요.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다는 안 되니까 내가 저기에 나가야죠. 아 이게 뒤에서 보는 거랑 달라. 많이 헷갈리죠? 빨리 놓으세요. 아 기다려봐. 빨리 놓읍시다. 맞아 여기? 네. 잡니다. 뭐 있어? 아 왜지? 근데 나 저기 안 막아서도 졌지? 잠깐만 잘 못든 거 같아. 나 너무 키가 커가지고 잘 못든 거 같아. 아 야 그냥 한번 물러주세요 하면 내가 물러줄게. 물러주세요. 그래 그 빼봐 하나. 고마워요. 뭐야? 뭐 꺼내오지 않았어 방금? 응. 뭐 꺼내오는데 너? 유 싹! 예? 쫄랭이요. 진짜 이번 판은 자 뭐 유감 없이 다 모든 걸 쏟아내자. 정정당당하게 가위바위보 하자. 가위바위보! 오케이. 좀 짜세요. 슬슬 나도 정렬을 할 때가 없긴 했거든. 야! 한 번의 기회를 더 줄까? 그런 거 없지. 냅다 달려. 왜요? 외로 임명되셨습니다. 짜잔! 짜잔! 어 뭐야? 짜잔! 아 야 이거 영상 각 안 나왔다. 다시 불러봐. 어? 요리야 펜스페해줄게 불러봐. 어 펜스페해줄게. 야 40분밖에 안 찍었어요 우리. 40분이면 충분하네요. 이 사람은 여기 왜 이제 들어가냐고 이 미친 오목판아! 뭐? 쟤 탓어봐! 이 이 이 이 이. 내가 이거 왜 지냐고 이걸! 이거를 왜 지냐고! 완벽한 준비를 했는데 나는. 엎어치기 한판? 엎어치기? 다음 거는 오목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던져서 놓는 거야. 오오호오오호오! 나쁘지 않은데? 좋지. 혁신적이지. 이걸로는 딱 밤! 콜콜! 자 제가 졌으니까 먼저 할게요. 야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. 자 합니다. 너무 음빨이라 뭐. 이게 근데 던진 다음에 적렬은 하고 와야 돼. 적렬? 아 아 오케이 오케이. 자 합니다. 자기 이 포지션 안에서 던져야 돼요. 깔끔해 깔끔해. 저 던집니다. 섰어 섰어. 이거는 저 까만색 점 모양에 놓을게요. 아 잠깐만 이거는. 굳이 멀리 안 죽어도 이상한 거. 내 앞에 던졌어. 왜 이거. 이거는 오른쪽 아래인 듯. 설마 내 전략은 따라오지 않겠지? 이건 오른쪽 아래인 듯? 아니지 왼쪽이지! 모조리야! 일단 유리한 거 같아 내가! 이거는 완전 여기죠! 아 추하다! 누가 추해! 이렇게 우리 옆으로 오시든가! 바로 견제하러 가! 왜 안 눕혀져? 야 누워봐! 견제 봐! 야 누워봐 빨리! 왜 안 누워! 세운 채로 둔다! 야 왜 거기다 하나 더 생겼잖아! 네 지금! 네? 뭐하냐고! 왜왜왜왜왜왜왜 빨리 얘기해! 왜? 이거 버려! 아 뭐야 왼쪽에 있는 거였는데! 아니 이렇게 사기를 자꾸 쳐! 어디에? 아! 오! 나쁘지 않았어! 이거 왼쪽! 아니지! 왼쪽이죠! 넣고 싶은데 놓는 거지? 야 흑색 바둑알 엄마가 와도 이건 왼쪽이라 그래 이거는! 흑색 바둑알말 소환해봐! 해봐! 나다! 아 진짜네요! 안 된대! 그럼 뭐 저도 어떻게 이렇게 했어! 그렇죠! 오케이! 지렸어 지렸어! 이거는 개갈란보다 잘 짰어! 이 진영호! 산목 일단 만들면 될 듯? 헛! 쳐! 어? 어? 하하하하 이런 경우는 이 형금은 아니야! 냅둬 냅둬! 아니야 이건 냅둬야지! 이건 냅둬야지! 안산서수인가요? 10점에 10점을 더했는데? 아 이건 이건 다시지! 아니지! 아냐! 이딴 게 어딨어! 오보게! 있을 수 있어! 올라프! 올라프! 냅둬 냅둬! 장난하나! 냅둬! 후챠! 아 뭐 장난하냐고! 하하하하 아니 뭐 장난! 아 뭐해 이건 아니지! 야 이거는 선초 해줘요 솔직히! 안 돼 안 돼! 이건 아니지! 이건 뭐야 이게! 아니 일단 올라가면 얘야! 하하하하 아 개꿀 봤는데 재밌어가지고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! 이거 오히려 툭 쳐가지고 사목을 만들자! 하차! 아우 이게 개꿀! 이게 재밌는데? 이거 생각보다 히트인데 이거? 자 하나 둘! 오! 오! 나 툭 쳐라졌어! 어디갔어! 어디갔어! 어디갔어? 어 안녕하세요? 고맙습니다. 자리로 가세요! 하나 둘 셋! 에라이! 어 근데 오히려 좋아! 오히려 좋아! 오히려 좋아! 후챠! 만나는 거라고! 나이스! 야 근데 일자로 참 잘 던진다 그쵸? 나 지금 느낌 잡았거든? 감 잡았거든? 음... 셋! 아악! 나이스! 2층집 주민 환영합니다! 아이고 그 어렵다는 2층집에다가 새워 받기를! 후챠! 아! 저게 저게 들어가냐? 셋! 오! 오 잠깐만 이거는 오 완전 나이스인데? 전제를 할 필요가 있는데? 후챠! 후자! 이거 방해할 때가 아니고 내 커리를 쌓을 때! 나이스! 뭐야? 깔끔해? 개꿀. 하지만 난 내 걸 만들어 가자. 오케이! 완전 내 꿀?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! 여기지. 된 거 아니야 지금? 어 위. 지금 다섯 개 만들어지지 않았어? 네. 아 그래. 기다릴게. 아 이상한 거 만지지 마라. 아니. 너 했지 진짜로? 아니요. 아 진짜로? 진짜? 아이 내 눈 편안해져. 했지 뭐 지금? 아 안 했어요. 아 진짜 정확하게 얘기해. 제 차례입니다. 간다. 동정당당한 승부. 하차! 3층 주민 만드시고요. 미쳤나 진짜. 어떡해. 어떡해 근데? 어떡해. 나 여기다 이렇게 코앞에다가 이렇게 살짝만 내려놓으면 다섯 줄인다고 생각해? 동정당당하게 해. 동정당당하게? 어. 동정당당하게? 빼가지 말라고. 야 나 그냥 여기서 그냥 던져도 그냥 할 수 있어. 나이스. 내 앞에 있는 돌들이 내 놀이 하나도 없잖아. 이 돌들이 하나도 없잖아. 내 게 없잖아. 내 게 내 게 없잖아. 기본기를 쌓으면 뭐 하냐고 실력이 안 되는데. 딱밤 되시고요. 처음은 살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원래? 1단계 1단계. 알겠어. 처음에. 1단계 2단계 3단계. 머리 박치기로 승리. 정의는 주웠다. 아주 좋다 기분이. 아네. 아내 승! 널 먹어버리겠다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? 너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예요 영상마저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? 어? 꽉